이제 10분이 넘어서고 있는 후반전. 20분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. 경남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. 김보은 찬스예요. 김보은 하지만 주희. 잘 잡았습니다. 그래도 지금 경남이 찬스를 만들어가는 모습. 이번엔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어요. 그렇습니다. 리온이의 비하인드 백패스. 그리고 마무리. 강은혜. 리온이의 클라스를 볼 수 있는 패스예요. 그렇습니다. 전반전에도 백패스. 위쪽으로 백패스도 많이 이루어졌었고. 하지만 그게 성공이 안 됐지만. 그 사이에 백패스로 득점까지 만들어가는 강은혜. 기가 막힌 패스였습니다. 21대 16. 뒤에도 눈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